자 킹스맨들이 주요 이슈들을 풀어드립니다. 김수민 평론가 박석원 Y10 앵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바이든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입니다. 한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일본을 방문한 조바이든 비 대통령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도쿄 모토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양국 정상은 뒤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기시타 총리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큰 책임을 지는 안보리 이사회 등 유엔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상임이사국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한편 미일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에 따를 것을 촉구했고 또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 해업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기시타 총리 첫 정상회담인데 미일 정상회담인데 결국은 중국 대응 이게 가장 큰 내용 같아요. 공동 대응 같아요.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인식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좀 궁극적으로 겨냥한 것은 중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동중국해라든지 남중국해 이쪽에서 군사훈련이라든지 또 영토 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일 쪽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중국도 핵군축협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더 나옵니다. 게다가 또 질문이 있었죠.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거냐.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는 쪽으로 미일 간의 공조가 맞춰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일본 이거 지지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임이사국 쪽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다 같이 속해 있는데 여기서 상호간의 견제 특히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들어오면 더 유리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 문제하고 맞물려가지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해외 쪽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방위라든지 또 안보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비중을 좀 키우는 것. 이것이 또 미국의 어떤 국제 전략하고도 부합한다라고 스스로 또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이게 지지한 게 처음은 아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에 고이지비 준위치로 당시 총리가 유엔 총리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었고 이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지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2010년에 나우투 총리 그리고 2015년 아베 신조 총리도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기대한다고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일본은 왜 자꾸 이거 상임이사국 하려고 합니까? 일본뿐만 아니고 몇 개 나라들이 더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나라들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 아닙니까? 독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패전국의 멍해를 좀 벗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990년대 초반에 걸프전 때 유엔의 역할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유엔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상임이사국 이런 문제도 좀 몇몇 나라들이 독점해서는 안 되고 더 넓혀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일본이 여기에 들어감으로써 일본 나름에 추구하는 보통국가 정상국가 이런 것에 좀 바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속에서도 목소리가 워낙 커지는 데다가 거북권이라고 하는 치트키가 있습니다. 워낙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G4라고 해서 일본 포함해서 독일 이런 국가들 브라질, 인도 이런 국가들은 무조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거북권이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만 거북권을 행사하면 안거리 통과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비토권 행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안보리도 좀 특정 국가가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개혁을 하고 더 넓혀가지고 더 많은 국가를 상임이사국으로 포함시켜달라라는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한테 미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과거에 좀 사례를 보면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일본이 문서를 통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오국지 선언이라고 불리는 그 사과였는데 여기에 사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일부러 한국 정부에서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빼긴 했는데 약간 그때 흐름이 일본은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해서 과거 사회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한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뉘앙스가. 거꾸로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토 분쟁이라든지 또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불리합니다. 그것을 좀 거꾸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임이사국에 현재로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상임이사국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한 것은 진짜로 이게 자신이 지지하면 진출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일단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라든지 이쪽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한 기분 좋게 하고 또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했던 말일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하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엔 가입국 193개국 중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그마저도 상임이사국 5개 중에는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되는데 중국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회의적인 시간을 가만히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닐까요? 중국 러시아가 다 일본하고 영토 분쟁이 있는 당사국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미국,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대중국 견제 목적으로 출범한 기구입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차기 호주 총리로 낙점된 앤서니 알바니지가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큰 틀의 대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협력, 반도체 공급망 강화, 사이버 안보 등 신기술 협력,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대응 등 4자 간 협력 방화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이번 윤석열 정부 대선 때 공약이었던 쿼드 가입 의사 내비쳤지만 미국 고위당국자 현재로서는 한국이 쿼드에 추가 가입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쿼드 가입 공약 이거는 지금까지는 지키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대선 공약으로만 봤을 때는 쿼드! 좋아! 빠르게! 가! 이거였는데 대통령, 성대모사 지금은 그래요.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이 바뀔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쿼드 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쿼드에 가입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쿼드 플러스라고 해서 기존 쿼드 국가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정도 추가되는 이것으로는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느슨하게 백신이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쪽으로 비군사적인 것까지 포함한 이런 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직은 미국도 쿼드 플러스 쪽도 서두르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뜻인지 아니면 일본의 영향도 있는 건지 일본이 꺼려했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양국 다 아직까지 내키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쿼드 국가에 포함이 되면서 미국과 어떤 견고한 동맹을 맺고 동아시아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국가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일본은 보기 때문에 여기 한국이 들어오면 자신들의 위상이 좀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이 또 미국에다가 하는 말을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저 한국은 사실 중국이랑 친해서 여기 들어오면 우리를 와해시킬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일본 본인이 스스로가 일본이 정작 사실은 또 중국과의 관계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또 위치에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본이 좀 독보적으로 한국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또 한국의 쿼드 가입을 반대하고 견제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일 정상회담 때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쿼드에 대한 관심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청신화 아니야? 했었는데 그 다음날 고위당국자 브리핑에서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그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뭡니까? 두 번째 소식 이종섭 국방장관 싸드기지 빠른 시간에 정상화 언급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23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싸든기지에 대해서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대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여러 이유로 해결하지 못했던 걸 윤석열 정부에서 발빠르게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이란 뜻으로 풀이됐는데요. 이 장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싸드기지 정상화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잘 못했으니까 더 빠른 시기에 하겠다. 정상화 방안이 어려워서 안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별로 어려울 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주 싸드기지는 2017년 배치 이후에 지금까지 야전에서 임시 작전 배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싸드 반대단체와 일부 주민의 시위로 막혀서 재기등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 방안한 로이드 호스틴 및 국방장관도 서욱 당시 국방장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이런 말들이 나온 거 봤을 때 자꾸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른 얘기 한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혹시 싸드에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회담 내용이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알 길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피셜로 공식적으로는 싸드가 의제는 아니었었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싸드 문제가 한미 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지는 꽤 수년이 지난 상태였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싸드를 배치하기로 했는데 안에 기지에 물품이나 장비가 반입이 안 되고 있는 이것이 정상이냐. 이런 항의는 여러 차례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거 설령 양국에서 언급을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주요 의제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미 간에 해결해야 될 현안으로 윤석열 정부가 싸드 기지 정상화를 단연 꼽았을 것으로 그렇게 또 추측이 됩니다. 이게 문제는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싸드 추가 배치 6자인데 그러면 싸드 정상화가 속도가 좀 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대선 공약하고 또 싸드 정상화하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대선 공약은 싸드 추가 배치! 그러면 이제 있는 싸드라도 정상화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바뀌는 건데 현재 주민들의 어떤 반대 주민들이죠. 물품 반입 저지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 추진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더 속도를 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문재인 정부도 싸드 배치 입장이었던 건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반대 주민들의 좀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추진을 좀 강행을 이렇게 세게 하지는 않는 편이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쪽은 국민의힘이나 이쪽이 원래 싸드 배치에 처음부터 뚜렷하게 찬성을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추진하는 그런 속도라든지 힘 이런 것들이 강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좀 비슷하긴 한데 아침은 조금 다르네요. 대통령 목소리예요. 아 그런가요? 아침에 안 비슷하긴 한데. 아 비슷하긴 한데 하여튼 좋습니다. 아침에 연습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얘기를 좀 했는데 그게 가장 문제 같아요. 지금 시민단체하고 소속리 주민들이죠. 반발이 상당하거든요. 쉽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장병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 협의회를 꾸려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민대표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기지 정상화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협의회를 현재까지 꾸리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협의회를 꾸리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협의회에 그렇게 주민 대표성이 없는 사람 막 집어넣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구심을 보내면서 현재로서 또 반대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만치 않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우리 한번 해보죠. 손흥민 선수 신납니다. 네.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 한국 시간으로 23일 영국 노르치에서 열린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종 38라운드 노르치 시티와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후반 25분 30분 연속 골을 터뜨리면서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리그 23호 골을 리버풀 소속 무한마드 살라 선수와 함께 공동 득점왕이 됐는데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 유럽 5대 리그 득점왕을 기록했습니다. 23호 골을 넣을 때만 해도 단독 득점왕이 될 수 있었는데 살라 선수가 올바임부턴 원더러스 전에서 후반 39분의 골을 넣으면서 공동 득점왕이 됐습니다. 네. 뭐 공동이 못하고 단독이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차범근 예전 차범근 지금 감독인가요? 차범근 선수 말고 이렇게 유명한 리그에서 득점왕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 선수였다는 게 놀랍기도 한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잠에 빠져 있느라 봐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보면 아침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직도 제가 모르고 그래서 보지는 못했는데. 대신에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손흥민 존이라고 있잖아요. 패널티에 어려워 살짝 외곽에 거기서 감아차가지고 골을 넣는 게 손흥민 선수 주특기인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골을 득점왕이 오른 그 골을 손흥민 존에서 오른발 감아차기로 넣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거기 한 골 넣기도 어려운데 23골을 넣고 또 우리 보도에 따르면 페널티킥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운이 따라져야 돼요. 이 사람은 페널티킥이 4개인가 5개나 있다고 그러고 그것도 차이가 좀 있는 필드골만 해서 우리가 훨씬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굉장히 감명 깊게 보는 젊은 세대들도 있고 그 감동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피케를 얻었는데 양보를 했거든요. 그거 찼으면 그건 뭐 지금 단독 입증이 했을 건데. 본인은 득점왕을 겨루고 있는 상황에서 한 골이 아쉬운데 이 한 골을 양보를 한 거예요. 팀의 승리를 위해서. 나보다는 팀 승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인성과 실. 페널티는 잘 차요. 잘 차는데 더 잘 차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 양보하겠다. 그런 부분에 좀 감동을 많이 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청원을 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득점수가 같으면 페널티킥을 따져가지고 페널티킥 수가 더 많은 사람이 지는 걸로. 조금은 그렇지만 좀 야비한 거 아닙니까? 필드골이. 예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1등이고 공동 1이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도 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의 첫 축전이었는데 윤 대통령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널티킥 골 없이 순수 필드골로만 이룬 업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자부심 더 크게 다가온다. 11월 개최되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가슴 벅찬 설렘과 감동을 선사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카타르 월드컵 데뷔하기 위해서 오늘 한국으로 또 귀국한다고 합니다. 1등하고 다시 한국 와서 또 국가대표 할 것 같은데 일본이나 중국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축하를 해 준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방안 이런 얘기 다루면서 한국 일본 중국 간의 묘한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뜻이었고 심지어는 일본 중국 쪽의 부러움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커 다이제스트라는 축구 전문 매체가 있는데 유럽 5대 리그에서 드디어 아시안 킹이 탄생했다. 손흥민은 아시아인 최초로 세역사를 썼다. 보도를 했습니다. 은근슬쩍 묻어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중국 언론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페르티킥을 많이 넣었지만 손흥민은 필드골이 많다. 이런 걸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 선수가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체격 조건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약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하게 됐다는 게 아마 같은 아시안들끼리 조금 뿌듯하다. 부러워하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조금 차이가 있죠. 손흥민 섯은 발이 두 개입니다. 다 두 개지만 쓸 수 있는 발이 두 개. 너무 편안하게 모든 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양발 제비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킹스맨의 김수민, 박석원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